으쨰 예비굴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공사 김종욱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학습 가이드 안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제목이 안보인다구요? 제목은 지금 한걸음이 훗날 열걸음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등장할 때 한걸음 크게 으쩍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지금 그 한걸음이 엄청 중요한 걸음입니다 시작을 해야 뭔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가만히 앉아있는 거 말구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26일이었습니다 이때 2028학년도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입니다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예시문학이 나왔어요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를 이제 통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목이 아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거든 그래서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죠 도대체 사회탐구 기준의 4개 과목군을 어떻게 비중을 둘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내려고 통합사회라는 얘기를 했을까 예시문학 14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사회를 담당하니까 예시문학 14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통합사회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앞으로는 과목 간의 어떤 연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이제 제시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항 분석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퀘스트에서는 여러분께 학습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잖아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중3입니다 그죠? 이 퀘스트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중3에서 이 퀘스트 올라가는 게 이제 10월 중순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중학교 좀 있으면 겨울방학이네 겨울방학 계획 세우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잠깐 멈춰보... 누가 스피스테로서 멈춰보세요 멈춰놓고 나 겨울방학 때 뭐하지? 한번 생각해봐봐 누군가는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강좌를 마지막으로 즐길 거 즐겨야지 해외여행도 가야지 어디 제주도 가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놀이동산 가야지 놀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번 겨울방학을 기회로 내가 고등학교를 미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습 사이트에 온 거잖아요 메가스터디는 공부를 하기 위한 학습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와서 클릭을 하고 저랑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공부를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 나는 고등학교 가서는 중학교 때랑 달리 조금 더 점프업하고 싶어 나는 이번 겨울방학 기회로 뭔가 바꿔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나는 뭔가를 좀 해내고 싶어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왔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설레지만 막연하게 두렵죠 선배한테 많이 들었을걸요?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내신부터 일단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신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캐스트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 재직 시절에 과연 7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학생부에서 모두 있었고요 어디서는 모두 있었고요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 교사 생활을 그만두기 직전까지 했던 일이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업무인데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의 기숙사 관리하는 거 저희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거든요 거기 관리하는 거 두 번째가 학교 홍보하는 거 그리고 그 으뜸 학생부에 있는 기획 업무 맡는 거 제가 담임하고 싶어서 담임을 안 주셨습니다 어쨌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홍보를 담당하면서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막 영상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다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해서 직접 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잘 봐봐 땡땡 고등학교 홍보 영상이야 신입생 모집을 위한 땡땡 고등학교 홍보 영상이야 신입생 모집을 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었고 홍보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중학교 현장에서 중학교에 찾아가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1지망 2지망 이렇게 쓰잖아 고등학교 쓰거든요 우리 학교 1지망 써줘 그래서 학교 홍보를 위해서 그 중학교에서 개최하는 입학 설명회에 제가 갑니다 담당자로서 저희 부장님이랑 가서 ppt 같은 거 준비하고 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학교 홍보 어떤 입시 설명회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자기 학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고요 급식은 어떻고요 시설은 어떻고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따분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 다 아는데 어차피 중학생들 다 아는데 뭘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뭘 추가해서 설명했냐면 우리 학교를 지망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보다 이번 겨울방학의 학습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해서 남아있는 2학기 마무리와 그리고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질의응답 시간 있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입학 설명회 하면 질의응답 시간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중3 친구들한테 들었던 질문들을 녹여 녹여 녹여서 지금 이 시점에 교육과정에 바뀌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학교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숨 쉬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야 잘 들어봐봐 먼저 무조건적인 선행학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학원에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축구를 못했습니다 진짜로 고등학교에서 재직할 때 교사 생활을 할 때는 제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다니던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 얘기를 왜 했을까 잘 봐봐 지금 내가 이제 축구를 할 거예요 축구를 이제 막 으쩔 으쩔 공을 으쩔 이렇게 하면 처음 차보는 거야 으쩔 처음 이제 공을 차보는 아이한테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훈련 마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거꾸로 가볼까 스케이트를 타러 갑시다 스케이트 탈 줄 알아요? 자 스케이트를 탑니다 제가 이제 스케이트를 그래도 허리 숙이고 탈 정도는 돼요 막 쌩쌩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운동식이 좋습니다 자랑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탈 때 어허허 꽝 꺼당 꺼당 어허허허 이러잖아 이제 막 으으으으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한테 국가대표 뭐 스케이트 타는 분들의 훈련 방법 적용시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단계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전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선행학습이 좋은 겁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실력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행학습을 해도 되는 실력인지 나는 지금 선행학습이 아닌 지금 하는 것부터 차분하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나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또는 학원이나 컨설팅하는 업체나 등등등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내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선행학습 무조건 선행학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봐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을 판단하는 건데 먼저 학업성취도 A 정도가 나온다 내가 중학교 학업성취도가 A 이상이에요 무조건 전 과목은 다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골고루 다 잘했다? 그럼 선행학습을 하세요 당연하죠 그냥 선행학습을 해도 됩니다 주요 과목 중심으로 특히나 국어수학영어 국수형이라고 하죠 요즘에 국수형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해도 돼요 고등학교 과정은 미리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특히나 수학 특히나 수학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얘들아 단기간에 한다고 금방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수학 그리고 특히나 수학입니다 수학을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이거 따라가기 진짜 어려워요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수학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러니까 수학 공부한다고 시간을 많이 썼잖아 그럼 다른 과목이 처지게 돼요 그럼 다른 과목을 보충하겠다고 수학 과목 소리하잖아 그럼 수학 과목이 처지게 돼 고등학교 가봐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 미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미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선행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학습 사이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하고자 해서 온 친구들이니까 다음 학업 성취도가 비이하다 선생님 B랑 C랑 D는 왜 안 나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비이하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중3 과정부터 여기부터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잘 봐 선생님 고등학교 공부하면 되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그 이상의 것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래 디딤돌이라고 하는 기초공사를 발판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점프할 때 그게 무너져 버려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너무 뻔한 말 같잖아 근데 학교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경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건데 내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내가 소홀히 하고요 나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되지 뭘 처음엔 잘 풀립니다 근데 그걸 응용하거나 조금 더 어려울 수는 넘어가잖아요 기초가 부족하면 그게 무너져요 거기서 못 올라갑니다 진짜입니다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충분하게 내가 성적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충분하게 공부했다라고 자기가 확신이 될 때까지는 일단 탄탄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그런 뒤에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는 과목이 뭐냐 국영수죠 국수영 국수영부터 보는 겁니다 제가 사회탐구 강사인데 선생님 사탐을 왜 얘기 안 합니까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국수영이 탄탄하면 사회탐구 과목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영이 탄탄하지 않고 지금 당장이 급하다 그럼 사회탐구 과목 공부에 시간을 많이 못 써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봐 국어 공부할래 사회탐구 공부할래 국어부터 공부할 거냐? 그렇잖아 수학이 수학 공부할래 사회탐구 할래 그럼 수학부터 할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해놓는 겁니다 이거부터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단계를 좀 말씀드릴까? 첫 번째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물어볼 수 있거든? 봐봐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 얼만큼 공부할 수 있어? 만약에 문제풀이를 갖는다고 합시다 한 시간 동안 문제풀이 하세요 몇 문제 풀 수 있습니까?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세요 몇 페이지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나와야 돼 너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잔인합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내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봐야 돼요 거꾸로 일정 단원, 한 단원이라고 합시다 소단원 한 단원을 공부할 때 얼마나 걸릴까 내가 시간이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요 한 단원, 수학 한 단원 아니면 수학 문제집 한 단원 이걸 풀어서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두 시간 잡으면 이 정도 할 수 있어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야 내가 계획 세운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데 난 무조건 국어는 2시간 수학 2시간 할래 그럼 2시간 동안 얼마나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파악부터 하셔야 돼요 선생님 중3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봅시다 분명히 한 번에 잘하는 건 없어요 얘들아 지금부터 해야 시행착오를 겪어서 고1, 고2 때 확실하게 잡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뒤늦게 수험생이 돼서 고3 때 딱 고3이 올라가면서 자, 내 이제 고3 됐으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그때 가서 시행착오 겪은 얘들아 그게 잘 안 잡힙니다 지금부터 해보고 어? 내가 분명히 두 시간이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 세 시간이 넘게 걸리네 수정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한 시간 동안에 요만큼 할 수 있다고 잡아놨거든 한 시간 동안에 이거 반밖에 못한 거예요 뭐지? 왜 못했지? 단원이 어려웠나? 나는 요게 조금 부족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다음 목표를 확실하게 하세요 선생님 저는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당연하죠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게 일단 목표인데 고등학교에 여러분이 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에 가는 게 아닌 이상 일반 고등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 진학하고 나서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나는 반에서 5등하러 될 거야 그럼 반에서 5등이 도대체 몇 점인데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국어는 몇 점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렇게 확인해봐야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음... 제가 학원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주변에 여러분이 선배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학교의 시험 문제가 어렵네 쉽네 평균 대체로 어느 정도 나오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 있잖아요 학원들 있잖아요 동네 학원 가서 상담받으면서 물어보세요 거기 학교는 제가 진학하려고 원서 쓸 건데 거기 학교는 혹시 뭐지? 시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냐 저 정도 수준이냐 물어보세요 상담하면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한번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교 때는 이 정도인데 내가 고등학교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너무 어렵네 그럼 나는 이 겨울방학을 지나고 첫 번째 시험 볼 때까지 즉 4월 말까지 성적을 올려서 나는 무조건 80점 이상 받아야지 몇 점 이상 받아야지 해보세요 그럼 돼 그래놓고 가서 목표를 크게 잡습니다 나는 반에서 몇 등 나는 몇 점 그거 쪼개는 거야 그럼 내가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았네 그럼 6개월 동안 다 월 단위로 쪼개요 그럼 이번 달은 뭐하고 이번 달은 뭐하고 이번 달은 뭐하고 물론 계획대로 안 됩니다 사람 일은 계획대로 안 돼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과 무계획으로 그냥 떨레 떨레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계획을 세워보고 월 단위로 쪼개보고 월을 30일로 쪼개보고 물론 맨날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나는 그리고 또 내가 토요일을 주말은 조금 쉬어야지라고 한다면 평일 중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주말까지 해야지 하면 그럼 어떻게 내가 시간 배분할 건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학습 계획이 세워지겠지 나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전까지 즉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 문제집을 무조건 풀어야지 문 펼쳐봐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구나 이거를 일로 쪼개봐 일로 쪼개면 그게 몇 페이지씩 해야 되는지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실천 방법 하나가 훗날 여러분이 공부할 약이 이만큼 많거든 이거를 되게 막막해 아 이거 언제 다 해 그럼 되게 하기 싫단 말이야 그럴 때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거는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거를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엄청 힘들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겁주는 거 아닙니다 겁주는 거 아니네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한번 해보자 다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데요 방법 자기주도 학습을 강력히 추천하죠 보통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무슨 뭐 뭐 입시 사이트? 아니면 무슨 상담? 다 찾아봐 다 자기주도 학습이야 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실천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세요 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그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 아까 앞서서 봤잖아요 월 단위 쪼개고 쪼개고 계획해봐 안 된다니까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됐어도 나중에 또 안 될 때가 와 근데 그게 한 번도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학원에 가면 다 짜주잖아요 아니 학원에서 나오는 그 수업 시간표 말고 수업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계획을 짜보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플래너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플래너를 여학생들은 좀 잘 쓰는데 남학생들은 잘 안 쓰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남학생들은 플래너를 써도 그냥 대충 끝! 되게 많아요 이쁘게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공스타그램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좋습니다 많이 많이 하세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을 위해서야 하는 게 대나무기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대나무 캐스트도 올려놨는데 플래너를 쓰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건 남들에게 올리는 공스타그램에 나오는 플래너 플래너에 내가 순공시간을 많이 쓰려고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순공시간 몇 시간을 채운 건지는 다른 겁니다 다시 누군가한테 나 플래너를 이렇게 잘 썼어 플래너에 순공시간 보이지 나 하루에 10시간 넘게 했어 잘했지? 보여주려고 공부가 안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 건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다가 딱 체크해서 보니까 우와 나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네 그렇게 해서 순공시간 채우는 건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는 보조수단이 되는 거지 플래너가 메인이 돼서 이걸 이쁘게 꾸미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건 아니야 다만 자기들도 학습을 하려면 플래너를 써보는 거는 기본입니다 내가 한 달에 이만큼 목표가 있으면 그걸 쪼개가지고 하루엔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보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생활이 규칙적이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공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나? 정리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의 이 우리 학습 능력 자기주도 학습 학습 플래너 학습 사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 학습의 뜻이 뭔데? 배울 학자랑 익힐 습자야 배우고 익혀야 돼 인강을 듣는다고요? 저랑 같이 여기서 만나서 여러분 제 인터넷 강의 제 강의 들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강의 들으세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 그건 배우는 거 우와 잘 보인다 그거는 배우는 거야 어? 그건 배우는 거라고 쓰리 뭐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보고 써보고 여러분 걸로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해봐야 돼 내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인강 몇 개 들었지? 롱 진짜 죄송한데 그거 다 공부 아닙니다 그거는 학습이 아니고 학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플래너를 짤 때 뭐 저녁 먹고 나서 7시에 공부 시작한다고 합시다 6시만 7시에 공부 시작 10시까지 공부할 거야 10시까지 끝 계속 강의만 들었어 어? 예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집에 가서 자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강의 한두 개를 덜 듣고요 9시까지 다 들은 다음에 남은 한 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을 내가 책과 함께 혼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안검 날라가요 강의 들었잖아 지금 저랑 얘기하는 거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죠? 와 그렇구나 이러고 있잖아 돌아서잖아 하루 지나면은 뭐라고 했더라? 까먹을 겁니다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 인강을 들었어요 지금 인강 사이트니까 인강 들었으면은 그거 듣고 나서 피해기하면서 열심히 들었잖아요 끝! 하고 하지 말고 그날 밤에 여러분 이 인강을 밤에 듣든 아침에 듣든 그날 밤에 또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 습관이라 그랬어 처음부터 잘 안 돼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 붙어가 잘 안 돼 막 80분 동안 앉아서 집중하는 거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다 똑같습니다 그걸 누가 빠르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경험으로써 이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드느냐 그 차이야 그러니까 습관으로써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을 한 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럼 통합사회 이제 통합사회에 대한 전략입니다 제가 통합사회를 하니까 통합사회를 보실 때는 제가 강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대비해서 10강으로 10개 강의로 10개 단원이잖아 단원이 10개거든요 통합사회 각 단원별로 중요한 개념을 좀 가볍게 좀 라이트하게 그래서 자료 PDF 파일로 올려놔가지고 반가웅 얘들아 반가워 반가웅 통합사회의 미리보기라고 해서 강좌가 오픈이 돼서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저는 국수형이 잘 돼가지고요 통합사회를 미리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완자 규제나 올리드 규제 또는 통합사회의 천재 미래인입니다 미래인 교과서 천재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강좌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강좌를 통해서 미리 한 번씩 봐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국수형에 먼저 투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 공부가 너무 지겨워 국수형이 너무 힘들어 조금 힐링의 감옥처럼 좀 웃으면서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 한 번쯤 들어볼 만합니다 여기 한 번 들어보시고 미리 한 번 보고 까먹은 다음에 공부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것 또 달라요 어차피 지금 해도 까먹잖아요 사탐은 까먹어도 다시 됐잖아 그럼 생각이 납니다 신기하죠 우리 뇌가 그렇게 신기해요 이렇게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시험 직전에 얘들아 나중에 여러분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리뉴얼을 하긴 할 건데 1단원부터 3단원 4에서 5단원 6에서 7단원 8에서 9단원까지 지금 현행 교육과정 물론 개정되면 또 바꿉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범위를 학교마다 진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교재에 있는 걸 단원을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해놨어요 이것도 PDF 파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직전 대비 특강 중요한 키워드만 빠르게 정리하는 시험에선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런 강좌까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통합사회를 미리 한 번 봐보고 싶다 여기 있는 강좌를 좀 참고하세요 참고로 추천하기로는 너무 길어 2, 3, 4는 너무 길어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시고 1번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겨울방학이 들어갔는데 내가 뭔가 교재를 하나 가지고 문제까지 풀면서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중교재랑 함께 보시면 됩니다 맞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목을 한 걸음이 훗날 열 걸음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주저주저 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연한데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시간에 누군가는 직접 몸을 움직여서 실행을 합니다 빨리 실행을 해야 실패도 빨리 해야죠 실패를 빨리 해야 내가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잖아 어? 지금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이 한 걸음이 훗날 열 걸음 이상의 큰 차이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입시 사이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야 지금 뭔가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래야 겨울방학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던 첫 번째 시험 고1 중간고사 때 보는 그 첫 번째 시험이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에 등락을 결정합니다 제가 그거랑 관련된 캐스터를 찍어놨거든요 첫 시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시험에서 내가 상위에 랭크를 했어요 많이 안 떨어져요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하위에 있어요 이거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첫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교육과정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뀌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교육과정이 정말 새롭게 나왔잖아 근데 그 교육과정이 정리되는 첫 번째 해라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까 나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메가서디 김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